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무슨 이런 맛이 다 있지? 아마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식감과 맛일거에요 수영의 은밀아 asmr 안녕하세요 수영입니다 오늘은 인도간식 라스굴라를 먹어볼거에요 보시기전에 구독,좋아요 부탁해요 동글동글 새알같죠? 약간 촉촉해요 아니 무슨 이런 맛이 다 있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식감인데 이 라스굴라가 내 이를 닦아줘요 그래서 뽀득뽀득 소리나는거 내 이빨 닦는 소리야 너무 신기한데 되게 달아요 되게 달고 액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물이 한번 씹으면 쫙쫙 나와 입에서 한입에 먹어볼게요 식감은 식감은 우리 아빠들 손 세차할 때 세차 닦는 스펀지있죠? 위에는 초록색있고 밑에는 노랑색있는 스펀지 스펀지 씹는 맛이고 맛은 되게 달고 연유 팥빙수 먹을 때 들어있는 연유 맛이 굉장히 강해요 두개로 한번 먹어볼게요 팥빙수에 세알정도 올라가있으면 굉장히 잘어울릴거 같아요 연유하고 굉장히 잘어울러질거같고 팥죽 팥죽에도 한두개 있으면 굉장히 이국적인 음식이 될거같은데요 왠지 이거 먹으면 손가락을 이렇게 해야될거같은 물이 흐르네 이렇게 물이 많아요 자꾸 흘러 식감이 스펀지라 그런지 약간 목이 막히네요 그럴땐 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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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사이다 먹을게 자 그럼 다시 한 번 시작을 해볼까 이게 근데 왜 이렇게 겉으로 볼때는 수분이 많아 보이지 않는데 짜볼께요 한번 이렇게 수분이 많아요 계속 나오죠 이게 입안에서 씹으면 가루화가 돼요 입 전체에 고루고루 빠져있어서 밤에 배고플때 한두개씩 집어먹으면 입에 단맛이 돌아서 배고픈걸 순간적으로 잠지어줄수 있을것 같아요 진짜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오우 달아 이게 우리나라의 떡처럼 인도에서의 떡같은 느낌인것 같아요 약간 전통과자 느낌의 맛이 많이 나거든요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기회되시면 라스골라 한번 드셔보세요 아마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식감과 맛일거에요 그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